1. 2. 3. 3. 4. 4. 1. 3. 3. 누워라 반사! 자, 여러분 아니, 여러분, 방송을 시작하자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네, 뭔데요? 저는 무조맨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깥 양말 그냥 지금 신는 겁니다 아니, 지금 취향이 좀 독특해요 편하다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파이팅이니까 다시 한번 달려라, 외쳐주세요 달려라! 바깥! 네 잘하는데? 자, 이거 그 어디인가요? 이거 뭐, 뭐, 베개도 있고 딱 지금 잠들기 좋은 아, 그쵸 분위기인 거 같은데 뭐 하러 왔죠, 저희는? 자, 오늘 달려라 방... 전방, 전방 제목은? 파자마 파티입니다 오우, 파자마 파티 자, 둘이 시작! 야, 난 골드로 섞... 아, 뭐야, 어? 야, 실버 자, 완성하시면 먼저 먼지로 비행기 돌려주시면... 하이! 자, 진, 3번 하이! 하이! 3번 하이! 아니, 비행기 어떻게 접어? 비행기 잘 접어, 뭐예요? 비행기 어떻게 접어 나왔습니다 아니, 왜 여러 개를 잡고 있어요? 하하하 비행기 어떻게 접냐? 일단 모르게 소리 내, 그냥 하이! 하이! 아니, 순서가... 정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던져서 옷에 참여시키라고 했는 거야 맞아요 아, 거리 아니였어? 거리는... 거리 아니였어 난 유니콘으로 와있어, 유니콘으로 유니콘이요? 하! 들어와! 어? 진짜 왜 저걸 왜 사서... 사서... 나, 얘로 가네 어? 우와,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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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가운, 가운 와, 저... 인터내셔널, K 팝 K, 센세이셔널, 샤니샤인, 레인보우 트래디셔널, 트랜스퍼, USB, 허브, 시리버, BTS 아,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지금 가지고 가고 싶다, 이거 봐봐, 봐봐, 뭔데? 야, 이거 괜찮다 이거 귀엽지, 이거 형,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끝나고 가자, 이거 아, 뭐 하지? 5 3 3 2 진짜 B형 같은 거 골랐다 난 이 가운데 바지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나 바지야? 바지 아니야? 제이 형, 널 입어라 던질게요 자, 지비 꼴등 자, 뒤로 불러와 주시고요 어, 계량 한 번 어, 어? 실패 머리가 저기로 향하지 않았죠? 자, 내 차례야 와, 대박이다 힘겨냈는데? 이거 맞죠? 인정이죠? 자, 그러면 우리 셋이 싸움이 돼요 가세요 형들, 경선을 가시죠 여기 브랜드는 어디 거예요? 야, 여기 꺼 괜찮다 형들이 제일 싫은 옷이 뭐예요? 아... 몰라, 아무나 걸려라 완성됐어 예스 저 이거죠? 오른쪽, 오케이 무난하네요 괜찮지 않아요? 난 바지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 어우, 나 여기 아주 좋아 꽂혔네 야, 꽂혀버렸네 아, 나 바지 좀 갈아입을래 아... 어, 아, 사우나구나 자, 늦게 나오시는 분은 벌칙이 있습니다 볼칙 벌칙, 벌칙 벌칙받아도 안 돼 2분 남았습니다, 2분 뜨기, 뜨기, 뜨기 1분 남 Jake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 벌칙이라면서요 그래서 지민이 형이 도착, 도착 shaking away 너무 영 optimum berg pueden 포기 지금 거의 저unto 무라이flwalk 색감이 완전 hipert 무라이라고요 무라이flwalk 짜잔 빰빰빰빰빰 빰빰빰 대박이다 다 마음에 들죠? 정우 씨? 네 저는 평소에도 계량번 입고 다니기 때문에 만족입니다 네 저희 뭐 하는지? 한 명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몇 년을 했는데 여러분, 척하면 척 아니겠습니까? Let's go 지미 생각했습니까? 지미 이거야? 오케이 그거야 뽈라라 뽈라라 라지 뽈라라 여러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이거 어떡하지? 아, 지금 정국이 막혔어. 얘들아, 큰일 났어. 아, 정국아. 아, 이게 뭔데? 나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정국이? 10초 지났습니다. 일단, 일단 그림을 좀 상세하게 그릴 줄 아는 애들이 배치를 한 것인지. 이제 했죠, 이제 했죠? 남중이 그림 아니다. 됐어? 인기하고 있어? 야, 이거, 이거, 이걸로 그리기에는 너무... 아니, 형, 할 수 있어요. 창의력을 짜내봐요, 형. 아, 이렇게 간다고? 아니, 나 네 거 보고 생각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 넘기세요, 형. 오케이, 자. 뭔지 알지? 뭐요? 아, 뭔지 알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왔던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자, 빨리 봐봐요. 믿어요, 나는 이거 진짜 쉬운데.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응. 아니야, 이거 쉬워. 허벤, 아니, 저 책임이 정상한다, 바로. 언제 그랬냐고, 또? 정상... 뭐야? 우와! 왔어? 자, 왔어. 오케이, 간다. 시간이 없어, 진. 여기야, 여기. 끝났다, 여기. 이거야? 아니.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이거야? 아니야. 그러면, 얘가, 얘가 누구냐고요. 아! 태형이랑 바꿔야 되나? 태형이, 태형이 일본어 보여주자. 하나, 믿어요. 둘, 셋. 클라파. 어? 안 돼. 그러니까 뭐. 아닌가? 아니, 뭐, 일말이 상통해. 뭐, 아미밤으로 이렇게 있길래, 아미밤으로. 아니, 아니, 괜찮아, 계속 공개해 주세요. 나 아미밤. 공개해 주세요. 자, 여기서 아미밤 그렸죠? 공개해 주세요. 뭐였어요? 공개해 주세요. 보라해였죠? 아미보라해! 아... 무지개, 보라해. 어디서부터 문제 있을까요? 아니야, 이거, 이거 노린 거예요. 아, 그래요? 아미보라해, 이렇게. 아, 오. 이걸 노린 거예요. 그걸 노렸네. 아, 오. 이 정도면 성공이죠. 야, 지민아. 아미보라해 하고 싶었는데. 텔레파시 완전 통해서. 와! 보라해인데 왜. 아미말을 그래, 윤경이 잘못했어. 아니지, 아미를 딱 얘기할 수 있게. 잘, 텔레파시가 잘 전달된 거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하죠. 아미말이 저렇게 생겼네. 아미 equal 보라해. 오케이, 좋네요. 아미가 곧 보라해고, 보라해가 곧 아미다. 그게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태형이가 이거 그리길래 난 이건 줄 알았어. 방탄소년단 사랑해, 이건 줄 알았어. 그럴 만해. 자, 바로 두 번째 게임. 처음에 맞춘 거예요? 맞춘 거지, 설마. 아니, 이건 맞춘 거지. 설마 달방 제작진이 아미가 보라해라는 걸 부정하겠어? 만약에 이거 틀렸다 하면은 우리를 그냥 부정하는 거죠. 아미를 부정하는 거. 풍선도 보라색인데? 이건 뭐 근본 논란이. 이럴 거면 데뷔 안 했지. 귀여움을 어플. 오케이. 귀여운데? 우와! 네, 첫 번째 게임. 진작. 오케이! 이야, 지민. 역시 아미의 힘이 대단해. 지민이. 지민이. 아, 뭔가 R.J. 느낌이 되게 좋은데. 차분하게 되는 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갑니까?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자, 이중을 끌고 계시면 안 돼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아, R.J. 기관이 있어. 이건 뭐예요? 가시죠. 이거 뭐야? 됐어? 어우야. 어우야. 자. 뭐요, 이거? 배웠어. 이 의미가 있나 싶다. 네? 딱 있는 건 그대로. 자. 자. 어이가 없죠. 이거 아니야? 아, 저기서 외국됐나 보다. 아니야? 제작진 반응 보니까 저기서. 이때 저의 센스를 발동해야 되는 건가요? 아, 기대할게. 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이게 변질된다고? 뭔데? 갑자기 괜히 왜인데? 에? 이거 아니야? 빨리, 빨리, 빨리. 맘대로 해. 뭐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정답! 정답! 하나, 둘, 셋. 박지민, 박지민, 박지민. 맞죠? 이게 박지민이 됐어. 하나, 둘, 셋. 이게 박지민이 된다고? 이게 취미지, 취미.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나밖에 없잖아. 저기서, 저기서 바라먹었네. 하나, 둘, 셋. 나 하트. 하트. 나 하트. 하트. 뭐야, 뭐야, 나도. 하트가 취미가 된다고. 야, 이렇게 쉬운 문제도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자, 안 돼요. 뭐 다리 변동을 좀 할까요? 렛츠고, 렛츠고, 취미. 렛츠고. 쉽죠? 응. 쉬워, 쉬워? 아, 이게, 이게...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건, 이건 솔직히 맞춰야지. 난 할 수 있어. 넌 이거 해야 돼. 자, 하나, 둘, 셋. 아, 차야 돼, 이거? 아, 이건 너무 쉽다. 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근데 이거 모르면... 어, 이거 모르면 큰... 이거 모르면 큰... 가자, 정화. 하나, 둘, 셋. 아,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명사로 해라, 명사로. 뭐, 왜 이래 많이 죽는 거야? 아, 뭐, 그래. 뭐, 그렇지. 이사한 가지 말고. 잘했어, 잘했어. 뭐, 궁금하다. 뭐지?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려, 그려. 아, 야. 정구야, 상상력을 발휘해 봐. 아, 미친다, 지금. 어디서 변질되는 거야? 미안하다, 친구들아. 저거. 이거 그건데. 이거밖에 모르겠다. 뭐야? 자, 하나. 너무 어려워. 둘. 셋. 셋. 위에. 야, 이거 완전 브게임이야. 아니, 완전 브게임이잖아, 이거. 아, 뭔데. 아니, 첫 자작공인 첫 자작공. 너도 잘못했어. 뭔데? 아, 첫 자작공인 파이 김태형이다. 야, 1차원 쪽으로 했어야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자리만 바꿔면 돼요. 나, 내가 첫 번째 갈게. 이런 걸로 이상하지 마. 야, 난, 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자, 앞쪽으로 줘봐. 야, 어차피 우리 이거 보고 안 볼 거 아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계속 볼 거니까. 근데 진짜, B형 미안한데 솔직히 4시인가 그. 2시인가 헷갈렸어? 원돌인가 헷갈렸었죠. 원돌은 또 뭔데? 원돌은 아직 안 풍경. 풍경, 풍경. 자, 준비 시작. 아, 진짜 쉬운 게 있잖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태껏 다 쉬웠어. 아니, 왜 네가 그림을 그려? 아, 내가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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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하나, 뭐 너 그렸어? 하나, 둘, 셋. 아, 이건 뭐 하시면 안 되지. 오케이, 왔다. 넷, 넷, 넷. 드럼이라고 떴는데. 하나, 둘, 셋. 이거 딱 표현되는 게 있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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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Laborator翌 diferen 네 분 어떻게 해봐, 이쪽으로 말이야. 하나, 둘, 셋. 내가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blurry 가자. 내가 구멍이랑 içinde. 그래, 이렇게 문제는 내야지. 아, 이건, 이건 wr.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apare~!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해.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어느 정도?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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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나는 맨 처음에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어 그림으로 그렸는데 내가 알았어 자, 다음, 다음, 다음으로 해주세요 그래, 이런 걸 해야지 10초 사우나 온 것 같네 사우나? 가볍게 생각해 오바,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가볍게, 1차원으로 가자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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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가볍게 하자 가볍게 하자 한, 둘, 셋 가볍게 가 그림으로 구려 가볍게 아imos 가볍게 가져가자 가볍게 하자 가볍게 가 assessed 어? 뭐야 가볍게 하자 가볍게 하자 가볍게 간게 숨어서 구매하면 오케이 파이야? 진짜 가볍게 접근했어, 진짜 가볍게 접근했어 근데 반응이 안 좋은데? 그럴 수 있겠네 일단 갑시다 정구야, JK 둘 중 하나야 정구야, 둘 중 하나야 어렵게 가자, 어렵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좀 어렵게 가면 될 것 같다, 그렇죠? 어, 그렇지? 여긴 좀 쉽게 왔으니까 조금 어렵게 가면 될 것 같아 나는 남준이 거 보고 맞췄어 뭐야, 이거였잖아, 정답이 근데 확실히 모르니까 평소에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좋아 애매한 선을 잘 맞춘다 보여줘, 보여줘 됐어 V LIVE야? 아, 참 또 이거네 형, 가볍게 갑시다, 형 형,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원초적으로 나는 원시인이다 생각하고 뭔데? 아니, 잠시만, 내가 본 건 이게 오케이 형, 원시인이야, 많은 거야 원시적으로 2 원시적으로 2 너무 가볍게 갔는데? 2 어디서 저렇게 한 거지? 가만, 원시적으로 2 봐봐 봐봐 토끼 같네 토끼 같네 토끼 아니야? 야, 정국이가 잘했는데 V 아, V였어? 하지만 김태형입니다 김태형입니다 잘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야, 어렵다 좀 단순하게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볍게 생각해 단순하게 가자 몇 개 나왔어 오케이 진짜 가볍게 한다 뭐 하는 거야 가볍게 생각해 내가 알았어, 제이홉의 구멍이야 제이홉 스파이야? 제이홉 스파이다 제이홉 스파이다 제이홉 스파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았어 길게 생각해 길게 생각해 길게 생각해 길게 생각해 하나, 둘, 셋 가볍게 생각하자 가볍게 가볍게 심플이 베스트야 빨리 야, 이거 베스트야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이거 혼나야 돼 가볍게 하나, 둘, 셋 가볍게 가야지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야 어, 잠깐만 잠깐만 좀, 근데 좀 많이 가볍다 잠깐만 어, 야 아, 가볍다, 가볍다 내가 맞춘다고? 야, 이 정도면 피카소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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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이거 가볍지 뭘 생각해? 그냥 가볍게 생각하니까 뭐야, 내가 모르는 거야? 시민이 한 3초밖에 없었어 시민이 앞으로 와야 될 것 같다 자, 넘어가야 돼 맞아, 뭔지 모르겠지만 맞을 거야 아니, 누가 봐도 안 해요? 아, 이게 살짝 의심의 자, 그게 있네 뭔데? 이 의심의 의심이 있었어, 이거 이게 맞다고? 장난해요? 이게 장난해요, 이거? 나는, 나는 뭐 들은 것밖에 없으니까 야, 쟤는 진짜 야, 지금 송국이 가고 있냐? 쟤는 화백이야, 화백 송국이야? 이거 진짜 첫 5초, 5초는 너무 여유있지 어, 이거 가자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이거는, 이거는 이거 왜 불러? 원시적으로 가요 그래, 이거 내가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남의 그림 보면서 좋아 좋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그게 더 헷갈려 이거 맞아요? 기린 맞어, 기린 맞어 자, 공개해 주세요 자 여기 맞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맞습니다 기린이 형, 남준이 형 기린이 닭발을 그려놨어요 어디 가봐, 가봐 그래서 이게 뭐지, 키메라인가? 이렇게 적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이가 싶은데 용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이제 좋아요, 반응 없기 좋아, 간다 오케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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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자 그래, 가만히 있자 한 번 하자 가장 문제 아 Just one ten minute 아니다 아, 가볍게 가자 그래, 이거는 아, 진짜 가볍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 아, 너 야, 가볍다 진짜 가벼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야, 이건 진짜 이건 못 맞춰면 이상한 거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이해해줘라, 이거는 이거, 이건 이가 된다 우리 너무 못 맞췄어 자, 하나, 둘, 셋 아, 이 정도는 맞추지 맞춰야 되지 오, 진짜 잘 된다 아, 남지가 그린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진짜 너무 잘 그렸어 잘한 거야 나쁘지 않네 저 한글이죠? 한글이죠 하 따랐탓 근데 이제 문제를 아예 그냥 난이도를 거의 어린이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막 초등학교 2학년 올라온 애들한테 선생님이 자, 얘들아 보세요 하하하하 그랬을 때 딱 내고 우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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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이야 이거는 모를 수가 없지 동심의 세계를 하나 하자 동심의 세계를 하나 하자 자, 오늘의 결론은 방탄소년단은 코끼리 기린 정도야? 겨우 맞춘다 코끼리 기린 당시에 코끼리 기린 정도 응 첫 번째 공제에 나와있었다 1 아, 이건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와, 뭐야? 하, 씨, 뭐야? 하, 씨, 뭐야? 뭐야? 아, 맞잖아 아, 진짜 답답하나, 진짜 야, 애매하면 뭐하나 자, 가자, 가자 애매해, 애매해 야, 애매해, 애매해 야, 차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이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 아, 이건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셋 이거지 어 알겠습니다 자, 야, 야 이거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셋 셋 뭐하냐, 이거 아, 이거 아니야? 뭐했냐, 뭐했냐 셋 뭐하냐, 이거 아니야? 아, 아, 얘는 지금 낚았고요 우리는 지금 던졌고요 당연히 이거지 아, 네 이게 심지어 누가 이렇게 아니야, 이거 가치관의 지향점이 다른 것뿐이야 쟤는 결과에 점심을 주는 거야 다음 문제 갈게요 아, 이거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아니요 야, 아니요 이거지 이게 왜 나왔나? 공부여 봐볼 때 깜짝이야 왜 이렇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지 봐봐, 이미 틀렸어 다음 문제 갈게요 아, 이거? 하나, 둘, 셋 야, 이거야 이게 뭐냐고, 이거는 또 방탕한 남자 아, 한자, 두자, 이거 아니야? 뭐 있냐, 뭐 있냐 아니, 그냥 나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는 자, 가자 하나, 둘, 셋 셋 둘, 셋 아, 아, 아 설마, 설마 왜? 얘는, 얘는, 얘는 딸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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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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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는 결과잖아, 아까, 아까는 결과다 야, 아, 아, 아 야, 아, 아 야, 마셔야 할 거야 야, 광고할 때 아까만 이러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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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이게 사실, 알지 애매하면 이거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4. 3. 4. 5. 5. 6. 7. 7. 5. 5. 3. 5. 6. 7. 10. 10. 11. 아미가 나오기 이상 오답일 수 없어. 맞아. 아미는 옳지. 하나, 둘, 셋.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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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이 왔어도 맞춘 줄 알았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런 거 같아? 우리 이거잖아. 이거야. 이거야. 내가 잘못됐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가 잘못됐다. 자, 총. 몇 문제 중에... 몇 문제 맞추셨는데? 많이 맞췄네. 라운드. 라운드. 빨리 빨리 얘기해 줘. 리택. 빠. 협동심이 어디서 있는지? 그렇지. 위에, 위에. 참 어렵다, 이제. 태형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대리, 대리, 대리. 오케이. 몇 초 걸렸어요? 몇 초 걸렸어요? 아,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아, 9개 메뉴래요? 야, 태형아, 너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태형아, 시킹 서리 원 먹자. 시킹 서리 원. 딸기 빙수 하나 시키고, 뭐... 모칸더 포에브. 파핑수 하나 시키고. 그럼 딸기 빙수 하나, 파핑수 하나. 그리고... 모칸더 포에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슈팅 스타로 해 주시오. 슈팅 스타로. 슈팅 스타로. 슈팅 스타로와 엄마인 워개인. 여기 유통품이 있어요. 아, 중심 같은데? 자, 슈팅 스타로 3개, 엄마인 워개인 2개. 네? 슈팅 스타로 3개, 엄마인 워개인 2개. 슈팅 스타로 3개. 계속... 아, 계속. 가지고 와. 빨리. 아, 남짓이지. 제미지 애들이 다 정신이 나갔나 봐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벌칙 있다고 근데 저는 무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지민 씨가 1등 하면 벌칙 안 하세요 설마 이거 입고 어디 갈 거고 그런 거 아니겠지? 벌칙을 정하시겠어요? 지금 입은 국장으로 출국하는 거 알겠어요? 네 아, 이걸로요? 저 나쁘지 않아요? 예? 저 좋아요 나 나쁘지 않아요 야, 나쁘지 않다고? 나 여름이거든, 나쁘지 않아? 저 이것까지 가능해요, 이것까지 야, 너희만 생각하지 마 이 형이 제일 큰이라지 가자, 가자 모르겠다, 나와야 되잖아 야, 한여름이라고 이 형이 제일 큰이라지 솔직히 정국이는 그럼 이것까지 같이 해야 될게 동현이 적어 있고 할 거 같고 벌칙 아니라고 내가 만약 벌칙 해야 되면 고무신 준비해달라고 할 거예요 벌칙, 벌칙 정해 벌칙, 벌칙 뭐로 해? 이걸로 출국하게 해요 출국 말고 다른 거 없나?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거? 근데 뭐 그게 제일 무난해 출국이 이제 기대도 안 해요 아!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뭐 사복 입고 달방 촬영할 때 그때 나머지는 다 그냥 정상적인 사복 입고 오는데 입고, 남, 한 명은 입고 그 한 명은 똑같은 거 입고 오기 그래, 그래 그런 거 괜찮네 오케이, 어때? 오케이, 지금 옷으로 한 번 더 촬영한다는 거 한 번 더 촬영한다는 거 네, 한 번 더 촬영한다는 거 정국이한테는 상인데 여러분, 못 믿으세요 예외 좀 도와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제 걸로 하겠습니다 지민이? 어때요? 아, 그래 지민께 크래스 끄고 좋아 일바지 시원하지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나는 스네이크 나, 오케이 뭐, 뭐, 동물이랑 상관없어도 되잖아요 아, 그냥 동물이 동물인데 동물 보셔는 안 해도 되잖아요 아, 맞아, 맞아 나는 곰 섹시한데? 와, 곰이 섹시한데? 섹시한 곰이야 자, 나는 이게 돌려서 이렇게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곰 스네이크 너는 뭐? 오케이, 타조러 간다 타조, 오케이 허 허 허 뭐지, 이거? 나무늘보 개미야키 김남주 다람쥐 아, 근데 어쩜 송구실만 있으면 돼요? 나는 하고 오케이, 아까 나는 닭 닭, 닭, 닭 뭐야, 이거예요?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어렵다 자, 너부터 갈래요 빨리 가 한 명씩 박자 왔어서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좀 더 고마워 아, 이거 어려워, 어려워 오케이, 가자 이제 구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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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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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2. 2. 2. 4.